뭘 먼저 지우고 싶습니까? 하나, 둘, 셋! 인생에서 두번째로 지우고 싶은 내 흑역사 흑역사? 콩댄스? 콩댄스 좀 지우고 싶네요 두번째입니까 이게? 콩댄스... 아 두번째? 첫번째가 콩댄스군요 첫번째 콩댄스에요 사실 두번째는 사실 뭐... 삼현봉이냐고 싶네요 삼현봉 대 콩댄스 뭘 먼저 지우고 싶습니까? 하나, 둘, 셋! 액션! 레디제이는 지우고 싶습니다 아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지워야지 콩댄스나 지금 벙커는 상관없어요 지금 살아가는데 아 근데 이런 썸 때문에 지금 여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 라면집 사진... 아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후... 아 진짜 출명겨 아 제가 그걸... 그 초밥집만 지금 자세가 너무 잘 따라가지고 체인집만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 집만 잘됐어요? 네 인생때문에 두번째 했는데 체인집만 지금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야 이 정도면 홍진우 거의 평생 무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그러니까요 아... 네... 안타깝네요 아무튼... 그러면 삼현봉이든 콩댄스든 후순이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힘들고 초밥집은 대박났다 아유...